네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컨텐츠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음 뭐 좋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안 좋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프로필 프로필만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1955년 2월 11일 출생 그리고 2020년 7월 9일 서거를 했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7월 9일에 했기 때문에 그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은 7월 10일 새벽이지만 사실상 7월 9일로 네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경상남도 창령군 출신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씨 홍준표 의원이 창령 출신의 고향 선배예요 고향 선배인데 사법시험 기준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배예요 사법시험에서는 선배예요 그리고 이제 부친인 박길보 씨하고 모친인 노우석 씨 슬하에서 이남 오녀 중에 여섯 번째로 태어난 둘째 아들이고요 형이었던 박우순 씨가 원래 이제 작은아버지가 행방불명 상태였다가 찾았나 봐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입양이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장가초등학교 영산중학교를 거쳐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경기고등학교 졸업 동기로는 현재 당국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장호성 총장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 참가를 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을 해가지고 4개월 복역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이때 뒷얘기가 있대요 원래 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하고 뭐가 미팅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타임즈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유신에 반대하는 이 김상진 열사 추모식 시위를 보고 행렬을 보고 참가를 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적이 돼요 5년 뒤에 이제 복학 대상자가 되기는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복학하진 않았다 그래요 대신에 당국대학교 이제 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당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서 장호성 당국대학교 장호성 총장이 경기고 졸업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 당국대학교 총장이 장호성 총장의 부친인 장충식 전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장충식 전 총장이 약간 봐준 것도 있대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줬대 아무래도 아들의 친구라는데 아들의 친구라니까 힘 좀 써준거지 어쨌든 당국대학교에 입학을 했대 당국대학교에서 박원순 전시장도 받아줬으니 아마 다른 학생들도 좀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당국대학교에서 중원고구랍이 발굴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고모산서 거기도 발굴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법원사무관 시험을 합격을 했고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는데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영래씨 등이 있죠 나이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배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에요 이제 연수원에선 동기였고 문 대통령이 형이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1978년 법원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이에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장으로 일을 하다가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겠대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경희대학교 재학 중이다가 그 경희대학교에서 그 서울의 봄 이때 그 집회 참가를 했다가 이제 유치장에 들어갔었다가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풀려나죠 그래서 연수원 동기가 됐고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 커리어는 검사를 시작을 했고 이때 문 대통령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은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이 대우조선의 노동자를 대신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1986년에 그 유명한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죠 초대 이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12월에 여성 국제전범법정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음 그리고 2006년에 만의상 그 만의 한용훈 스님 이름을 딴 만의상이에요 그리고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의 상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사실 그전에 있는 외국여행 하다가 이제 참여연대 설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95년에서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그 네이버의 지금의 그 기부시스템인 해피빈 해피빈의 그 창립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2011년에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원래는 이제 출마가 무소속이었는데 또 이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장이었던 안철수씨가 이때 출마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때 그 민주당 쪽에서 박영선씨가 그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안철수씨가 사실 안철수씨의 부친이 출마를 좀 반대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박원순 전 시장한테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됐고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고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씨에 재치게 된거지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처음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네 현재 마지막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긴 했어요 당이 입당하긴 했지 자 자 그리고요 원래는 이명박씨하고도 좀 인맥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이제 2019년 6월 18일 NGO 활동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방위와 불법적 민간사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그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을 대놓고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2010년 9월 15일에 1심에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1년 12월 2일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고 2012년 4월 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처음 했던 임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무상급식 지원을 결제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1,2학번부터 등록금 반값 시행하자 해가지고 도장 꽝꽝 학교운영 이사장이니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좀 말이 많았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이때 공영화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철도노동 조합이 파업할 당시 지하철 노조 노조하고 이제 협상을 나서가지고 협상을 되게 타결시킨게 많아요 시장하고 노조들이 협상을 한게 시장 시장이 직접 그 협상 협상을 되게 잘했었죠 그리고 2013년부터 정보소통광장 웹서비스를 시작해서 서울특별시의 행정문서가 시민에게 공개가 됐는데 행정문서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 거는 이 사례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했고 그 아마 이때가 이때 세정치민주연합이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이었는지 뭐 어쨌든 당명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뀔 때 뭐 그럴 때 였어요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몽준씨의 그런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사실 정몽준씨의 막내 아들이 망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반사유과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정몽준씨는 그 이후 은퇴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8월 6일에 서울의 공직사회 혁신 대책인 청사초농서울을 발표했고 약간 김영란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1월에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 실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의 이제 수당을 지급할 것임을 정책을 발표했는데 현재 이 시스템이 현재의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이에요 그리고 2016년 겨울 이제 박근혜씨의 퇴진료가 관련된 범국민행동 당시 이때 이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죠 대놓고 지원을 써 아예 그 이제 그때 토요일 밤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막 이게 열렸잖아요 이때 토요일 밤마다 서울 지하철이 연장 운행 됐어요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야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야외 방송할 때 그때 이제 박시장 박 전 시장의 그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연설 이런거 말고 그냥 시민들 몇명 모여있을 때 마이크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좀 둘러싸고 있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장이 몇 마디 한거야 근데 이 몇 마디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환성을 질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하철 연장 운행 하겠다 지하철 연장 운행을 지시하겠다 해가지고 이때 박수가 나온거야 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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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토요일 집회가 본격화된 그게 약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확 늘어난 시기였거든요 그 그날부로 연장 운행을 지시한거야 토요일 밤마다 응 그래가지고 서울시민들 그때 막 뭐냐 이제 연장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 막 카페들에 모여서 응 막 얘기했던 사람들끼리 같이 집회왔던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막 커피도 좀 마시고 가고 뭐 그러더라구요 음 그리고 경찰들이 물대포를 못쓰게 아예 그 광화문 일대에 수도벨버를 잠가버렸대요 어 물대포 못하게 참 그것도 내가 왜 응 어쨌든 그 연장 운행 같은 경우는 그날 즉석 지시가 된거에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열심히 연장 운행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에 2018년에 삼선에 성공을 했는데 서울시장에서 삼선이 최초구요 그리고 조선시대 한성부 판윤 시절부터요 2011년 가을부터 했었으니까 지금 9년에 조금 모자라게 시장을 했죠 9년 가까이 서울의 시장 책임자 이런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서울의 서울의 한 서울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는지 역사가 한 620년이 넘거든요 그 620여년 역사 동안 9년자 9년 동안 시장을 맡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그 조선시대부터 따졌을 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2020년 7월 9일 오후에 실종됐고 10일 새벽에 시신이 발견됐고 참 서울시장이 이렇게 오래 한 것도 처음이지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서울 역사 600여년 이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유언 유언 으로 남긴 글에서 동기를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모두 안녕 이라고 썼고요 사건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그것도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죠 충격이지 그래서 이런 모두 안녕 이라는 그 글이 공개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전 여비서 가 그 고소를 했었다 라고 했는데 관련성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만 고소가 접수된 것은 맞아요 고소가 접수된 것은 맞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고요 공소인이 없어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도 그랬죠 음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소인의 그러니까 고소인이 누군지 막 신상을 밝히려고 하는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지금 당장 뭔가 더 알아내려고 진행하는 건 이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고소인의 친상을 지켜줘야 되는 예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듣기로는 지금 고소인 본인도 자기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나봐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시달리고 있나봐요 스스로 좀 몰라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시달리고 있나봐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 그 사람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고소했던 사람이 일단 신상은 밝혀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경찰 쪽에서 지금 현재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게 양쪽에 대한 예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 그 고소를 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음 저도 그 양쪽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인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 평가를 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 재보궐선거는 보통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서정협 행정 일부 시장이 권한을 대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G20에 가입했던 선진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G20에 가입한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G20에 들어있는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급의 수도의 시장이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까 해외 언론들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G7 바로 다음 다음의 위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G7 바로 다음급의 위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요즘 매년 7월마다 약간 이런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018년부터 매년 7월이 되면 정치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막 자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재작년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살을 했고요 음 작년에는 정두원씨가 자살했고 올해는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일단은 현직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그 기관장을 치르게 됐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기관장례를 기관이 주관하는 장례를 치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5일장인데 일단은 그 시신의 발견은 7월 10일 새벽에 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점이 7월 9일이었고 그래서 7월 9일부터 원래 그 고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5일장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발인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외할머니가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각 지역에 사는 유족들이 다 긴급 소집이 됐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친척들은 우리로 포함해서 수도권에 사는 친척들은 사실 빈소에는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다들 저녁에 출발했으니 아무리 급하게 가도 속도에 한계가 있으니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했겠죠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3일장 기준으로 일요일에 발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그 전날에 사도 예절은 미리 했어요 가톨릭 장례 예식으로 그거는 미리 했고 그 발인은 정상적으로 일요일에 했고 그래서 일요일에 모셨죠 그 터에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에 발인을 해요 월요일에 발인을 하고 음 일단은 어제 박원순 전시장에 아드님이 원래 이제 상주인데 상주가 영국에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상주가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원래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을 하면 2주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그 일단은 상주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가 됐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빈소에 올 수 있었고 대신에 능동적 자가격리라고 해가지고 능동적 격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그 방역 당국 직원이 한 명이 붙는 조건으로 아마 빈소에 있나봐요 어쨌든 상주라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빈소에 있다고 하고요 그 공교롭게 7월 10일에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이 출판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어그로였어요 실제 내용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대권주자들의 그런 그 누구게 누구게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좀 비판 의견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약간 변호하는 논제 책이에요 그래서 책 자체는 이 고인을 좀 응원하는 책이었는데 제목이 약간 어그로다 보니까 반어적인 거거든요 반어적인 의미의 그 제목인데 어쨌든 발매 예정일에 사망이 발표되는 바람에 일단은 급하게 그 발 그 원래 서점에다 쫙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을 하고 서적 이미 인쇄된 서적에다가 근조 띠지를 붙여가지고 13일에 다시 그 발인이 진행되는 13일에 다시 발매를 한다고 해요 지연발매 근조 띠지를 붙여서 여담으로 강준만씨가 썼던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 역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제목이 정해진 책이고 결국 그 책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영향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요 자 공교롭게 타이밍이 타이밍이에요 어제죠 어제 소식이 들렸어요 어제 소식이 발표가 됐고 2020년 7월 10일 밤에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죽었어요 향년 만 99세였어요 그 192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그 만 100세 생일까지 네 달이 모잘랐던 상황이어서 향년 99세에요 한국 나이 기준은 백세죠 진짜 백년 장수를 하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당시에 30대의 나이로 장군이 돼서 육군 1사단장으로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고 전쟁에 공헌을 했던 유공자인거는 맞아요 참전 용사인 것은 맞고 그 이후에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전역해서 여러가지 장관 대사 뭐 이런건 여기만 했는데 국회의원은 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 원수로 명예 추대 대상에 오르기는 했었는데 오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만주군관학교를 나왔어요 만주국의 군관학교를 나왔고 친일 반민족행위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한다 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단 백선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비역 육군대장이었기 때문에 사성장군이기 때문에 육군장으로 치른다 그래요 사성장군이 뭐 전쟁의 유공자니 뭐 육군장으로 치르는건 뭐라 하진 못하겠죠 다만 국가장으로 치르는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국가장이라니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그래 박정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쳐요 대통령이었으니 국가장이라고 국가장으로 인정은 해준다 해 아 물론 전두환씨 노태우씨는 국가장으로 치르면 안 돼요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 어차피 현충원에 묻힐 권리도 없어요 음 어쨌든 백선협씨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장하고 현충원 안장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고요 대전현충원? 그것도 딱히 저는 원치 않아요 음 일단은 친일 반민족행위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육군장까지는 막진 않지만 국가장은 저는 반대에요 음 일단은 군대에서는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백선협 대장이 죽은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 당별로 애도성명 발표 여부에 따른 갈등도 지금 추가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미래통합당은 애도성명을 발표했고 그 뭐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애도성명을 발표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백선협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민주군은 아예 애도성명조차 발표를 안하고 있어요 음 과거사와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 때문에 일단은 지금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깐 조금 딜레이를 둘건데 일단은 이번주 초반 컨텐츠 다음주 초반이죠 다음주 초반 다음 컨텐츠를 예고하자면 바로 이 백선협에 관련한 컨텐츠가 될 전망이에요 백선협과 관련된 컨텐츠는 배경은 녹색으로 할 거에요 군대 출신이니 육군 출신이니 녹색으로 할 거고 그 어쨌든 백선협과 관련된 컨텐츠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어요 바로 다음에 다음 다음 컨텐츠는 사실 사실 사심역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 저녁 10주년 기념 컨텐츠가 있어요 다음 다음 컨텐츠로는 저녁 10주년 기념 컨텐츠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거지만 그래서 다음주하고 다음 다음주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다룬 컨텐츠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영상에 대해서는 댓글을 닫을 거고요 네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TV 생방송도 다시 보기 나누고 방제도 바꾸고 옷도 바꿔 입을 거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